새로운 버추얼 아이돌 핑크버스가 데뷔했습니다. 골든디스크 후보 버추얼 보이그룹 플레이브, 틱톡 챌린지 170만의 버추얼 아이돌 아루샤 등 버추얼 콘텐츠는 이제 마니아를 넘어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버추얼 분야와 3D 게임이 발전하면서 아바타 판매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바타 시장은 쿠팡처럼 2D 기반의 마켓플레이스로 단순한 아바타 파일의 구매 기능만 제공한다고 하죠. 이를 버추얼 플랫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네티를 통한 처리 소비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스타트업이 한 곳 있는데요. 바로 가상현실 아바타를 만들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에덴을 개발한 프롬서울입니다. 에덴에서는 아바타를 구매한 후 아바타의 이목구비나 머리카락, 눈동자색 등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고 하는데요. 블렌더와 유네티와 같은 전문 소프트웨어를 몰라도 사용자가 손쉽게 아바타를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내 디자이너에게 의뢰해서 보다 정교한 편집도 할 수 있다고도 하죠. 완성된 아바타는 메타버스 게임 채널이나 개인 방송 송출 프로그램 등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VR챗, 버추얼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과의 원활한 통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디캠프 본선에 올라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국내 외식업계에서 서빙로봇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50여대 수준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3년 만에 5천대로 늘었다고 하죠. 서빙로봇의 부상은 최저시급의 1만원에 육박하는 등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식당에서 일할 사람은 구하기 어려운 상황과 맞물린 결과인데요. 인건비 부담에 구인난까지 겹쳐 인력운용의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들이 서빙로봇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서빙로봇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로봇 플랫폼 기업 폴라리스 3D인데요. 국내 순수기술을 바탕으로 서빙로봇 이리온을 개발하였습니다. 폴라리스 3D는 이 제품을 최근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지난 9월부터 진행된 프랜차이즈 본부들과의 사업솔루션 연무협약도 40개 이상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협약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월 렌탈 35만원에 혁신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가격뿐만이 아니라 자체 기술을 보유하여 액재류 이동 완정성 확보, 좁은 공간 이동 확보, 핸드캐리 시스템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향후에도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하죠. 지난 11월에는 미국의 서비스 로봇 유통업체 스마트 레스토랑 솔루션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해외 납품 사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번 미국 진출을 시작으로 미국 내 서빙 로봇 시장을 테스트하면서 하반기부터 미국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를 바탕으로 JX 파트너스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시리즈 비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세금 공제 항목, 기부금, 의료비, 월세 세액 공제 등 누락된 감면 항목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회사에서 진행되는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은 방법을 모르는 등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이를 해결해주고 있는 스타트업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알고리즘 세금 신고, 샘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인데요. 샘은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인건비 신고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100%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세금 신고 서비스입니다. 샘은 비싼 비용으로 불편하게 세금을 신고해야 했던 개인 사업자들의 페인 포인트를 공략했는데요. 세금 신고 건당 33,0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과 100% 비대면 실시간 신고가 가능한 편리함 덕분에 개인 사업자 고객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출시 이후 매년 가입자 수와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50대 이상이 33.2%를 차지할 만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누적 가입자 수 역시 2023년 1월 38만 5천명에서 2024년 1월 84만 5천명으로 120% 증가했고 앱 다운로드 수도 지난 1월 기준 200만을 돌파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KB 증권과 스마일 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50억 원 규모의 시리즈 비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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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